아 완전 개쌍한.. 아이씨 네 솔리드웅은 깨드렸네 핀도도 부셔가지고 하면 되죠 그니까 그거는 반사들 그래야 돼 아이디를 그냥 지금 방금 어디서 총 났어 서쪽 총 나중에 먹을게요 그러면 남쪽 기관총 혼자 한쪽 보시고 건축주의대쪽 네 같은 면 오늘 기분 쩨지 네네네네 총 먼저 드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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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권 두 개라 아이고 호호호호호 아이고 다들 이렇게 막 혹시 깨면 받으려고 하는데 쩔 또 안 부려주세요 저 받은 건 받은 건 받은 건 받으려고 뭐가 나있들어버렸어 아 몰라요 저 한 번씩 그 단투비에 카푸와이즈 치는데 아 잠깐만요 제가 스나 나올 때까지 총 기관총 기관총 지게닛 스나 써도 괜찮으시죠 서 북쪽입니다 제가 혼자 어차피 기관총 자 어차피 기관총 칭찬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거에요 5층, 5층은 두 분 시작 지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 분, 여기서 시작하구요 한 분은 여기서 시작해서 처음에, 노말좀, 웃으지 말고, 노말좀 얘기하고 여기서, 하시면서, 여기로부터, 뱅킹을, 여기서 이제, 첫번째 기술을 사용하여서 할게요 중대형, 오케이 간단하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가까이서, 준비하시면 되요 펜트 방법은 아실테니 설명 안하겠습니다 후퓨 대단하러 왔습니다. 뭐 이거 보스 너무 벽앞에 세워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아드의 기단총이라 아무것도 남겨요 어떻게 되면 좋지 만약 수나가 안나오면 동서가 안나오면 나 재장돈다 밀어버리면 어쩐단가 침 흠 흠 보리퀸 잘 들으세요 저 혼자 여기 북쪽이랑 왼쪽 막을테니까 샷건이 여기 북쪽 오른쪽 막아주시고 찌개님이 동쪽에 나오는 노랑이 혼자 잡아두세요 잡다보면 저 밀려갖고 북쪽으로 일반 스피를 셀거니까 연결해주시고 이제 뒤에서 나오거든요? 처음에 처음에 일반 좀비 나왔던 북쪽에서 안나와요 이제 북쪽으로 튀어야 돼요 편지스터님 죽독돼 죽겠다 그냥 вз Dash 바로 저에잇 그중 랩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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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그리 그냥 그냥 찌개님 총이 없네 골치 아파졌네 또 제가 혼자 서쪽 볼테니까 두 분이 북쪽 구멍 아래서 틀어막아주시고 제가 막다보면 밀릴거에요 되는데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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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